태종은 숭여업불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했고 심지어 1차 왕자의 난때 죽은 자식들과 사위를 애도하기 위해 태조가 드리는 불공에 대해서도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대군이 죽고 나서는 대자사라는 절을 세웠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도성 안에 절을 지으려 했습니다. 태종은 이 대자사를 대군의 무덤을 살피는 원찰로 삼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는 조선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사적지에는 당시 토기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죽은 성령대군의 부인에게도 국배부인 자코를 주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성령대군의 처가집 사람들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난다며 슬퍼했고 거처를 옮기려고 했을 때도 지나가는 길에 성령대군의 집이 있어서 올까봐 못 가겠다고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외척을 하도 혐오해 사돈지반 작사를 주특기로 삼던 사람이 성령대군의 처가인 성억일가에 대해서만은 지극히 아꼈고 죽을 때도 공신의 예로 대우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